지금도 리얼이잖아. 리얼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매너가 아니지. 매너가 아니지. 국립어요? 그냥 꽤 있는 아무 재즈 채널 트는 거예요. 재즈로. 뭐야? 드립커피. 진짜로? 이걸 들고 다닌다고? 저거 하나예요. 뭐야?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왜왜왜? 왜왜왜? 물로 보셔야죠. 티셔츠 안 주고 깨끗해. 아 진짜? 다만 내 살이 나왔을 뿐인데.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비비면 깨끗하게. 그래. 좋아지는구나. 잘 어울린다. 음악을 트니까 또 완전 다르네요 분위기가. 카메라를 바로 가려버려서.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저렇게 뭐 다른가 싶어요. 아침에 진짜 여유가 생긴다니까. 근데 맛도 그렇지만 향이. 향이 새우지. 저 과정 자체가. 과정 향이. 응. 머리에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커피. 근데 맛있어 보인다 맨지. 이거 원래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표정이 너무 뜨거워하시는데. 너무 뜨거워하시는데. 늘 드시던 건데. 남자가 되는 치워. 드남. 세수하는구나. 그 목식을 하고 싶었어요? 스킨을 머리에 발랐어. 스킨을 머리까지? 똑같이 되지 않나요? 타림장 가면 또 다 마르더라고요. 아 진짜? 이 와중에 기한팔 사네. 근데 얼굴에 바른 거 머리에 발라도 전혀 기장 없어요. 좋은 성분이니까.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는 안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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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현대벌리. 아 매력적이야. 아니 최대한 리얼하게 하라니까. 진짜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구나. 아니 또 엄마들처럼 냄새를 왜 맡아. 자꾸 냄새. 누구나 그렇잖아요. 냄새만 맡고 싶잖아 그냥. 항상 저도 선배님 모르고 있다가. 화면으로 가끔씩 이렇게. TV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연기. 정말 연기. 아 미스터 션 셰아인데.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맞아요 맞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 그. 규화해서. 연기하는 줄 알았어. 응. 그래서 저. 근데 한국 사람이 그래. 나 그래서. 뭐. 저게 다 연기였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모르는 얼굴이니까. 일본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이병헌 선배도 잘하지. 에. 이병헌 선배님이 더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요. 한 살. 아 안 늙어. 저도 액면이 좀 생 편이긴 한데. 못 세. 어려 보이지. 몇 살인데 지금. 86이요. 86. 36이요. 36. 네. 그거 모르겠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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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실패. 연륜 있어 보이고 좋네. 진짜. 대학교 때부터 이런 얼굴이었어요. 난 고 1대 얼굴이야. 고 1대 얼굴이야. 고 1대 얼굴이야? 맞아요. 해. 해봐. 됐어. 나의 트레이닝 블러스 제대로 해. 어머. 동재형 선배님네. 오. 톤 사운드. 톤 사운드. 그래. 쟤가 뭐가 아쉽다고. 재밌겠다.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드라마 이런 게 되게 우리 강점이다. 일단은 그.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종을. 그렇네. 계실 것 같아. 그 다음에 4, 50대 과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에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올 때. 갈등과.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되는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어르신들의 뭔가 생존. 궁투기. 자, 자, 리허설 하겠습니다. 1. 이거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모니터 태블릿 볼 때는 어디서 봐요? 태블릿 봐가지고. 신한수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핵심 인물로서. 정말 신의 한수가 되는. 뭔가 아이디어가 팡. 하고 나타나는. 상위 1%. 승재. 네. 네. 처음부터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빈 역수치가 지난 테스트 결과 대비. 신기해? 신나?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박진당님 좀 진정하시고요. 그대신 있어요? 진짜. 로처은요? 어? 더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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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정말. 엎어버릴 줄 알아? 엎어버릴. 엎어버릴. 아잇. 정리가 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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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진짜 짜증 나. 쫄아진 것 같은데. 잘 됐다. 카메라가 TV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잘 됐다. 아잇. 아우 14시간. 아우 안내상 씨. 아우 안내상 씨. 문솔이 씨도 나왔잖아요. 같이 밥 먹으래. 싫었어. 싫었어? 싫었어? 아니 뭐 싫은 건 아닌데. 아 나 지금 얼굴 굉장히 개파는데. 그 매니저들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왜 찍는 거야? 먹는 걸 왜 찍어? 찍는 이유가 뭐야? 세상적인. 친한 척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라 하세요. 만났지 너무 오랜만이라. 옛날에 오아시스라는 작품도 같이. 오아시스 이미 몇 년 만에. 아 두 분이. 10여 년 만에 만나는 분은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면 이미 하늘을 찌르는데. 어 오랜만이다. 댄스. 에디션입니다. 아 그래? 어? 이제 출연했어. 야 지용아. 전참시에서 촬영한대 빨리 와. 어 정재형. 굳히지 않고서야 홍보해야지. 작품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화면이 김남희 씨랑. 촬영해 본 적 있어요? 편의수. 신남희 씨. 김남희가 누군지는 아나? 알아? 몰라? 김남희가 누군지 봤는데 여기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나 한 번 땜에 앉아있지 마. 아 나랑 밥 먹을래? 아 나랑 밥 먹을래? 어어어어. 남미 씨 엄청 요즘에 인기 많아. 스윗톰 봤어요? 스윗톰 끊는다. 자기 것만 봐? 아니야. 지금 찾아놨어. 검색하는 거야? 전현무 씨 스타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남희요? 이분이 김남희잖아. 신한수. 난 몰라. 같은 배우인데. 처음으로 쓰는 거니까. 섭섭해줘. 약간 섭섭해요? 이게 리얼이에요. 저는 선배님이랑 촬영 일자리 한 번 했었어요. 뭐? 언니는 살아있다. 언니는 살아있다. 저는 같이 했었어요. 전체 씬에서 한 번 부딪친거든요. 그래도 서너 번 부딪쳤는데. 아 그랬나? 장성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예요? 여자 매니저입니다. 반가워요. 많이 나오셨다. 고생이 많아요. 네. 연참 씨는 매니저하고 고생이 많아요. 얘는 춤도 출고 별거 다 했어. 아 그랬어요? 우와! 우와! 신경이 없어가지고. 요즘 잘 되나 봐. 요즘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아 그렇구나. 스위트 화면 잘 봤어요. 스위트 화면 잘 봤어요. 스위트 화면 잘 봤어요. 스위트 화면 잘 봤어요. 제가 잘 본 작품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고 10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공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둘 다예요. 둘 다야? 둘 다야? 그래도 포커스를 잡는 게. 이분의 10점으로 이분도 보고 둘 다요. 아 딱히 10점으로 보는 거야? 많이 드세요. 여기 앉아. 너도 이 친구 알아? 모르는 분이 어딨어요. 남이가 한다 그래갖고 이거 들어간 거예요? 드라마가. 아 드라마가. 우와. 다 괜찮아요. 우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럼 오늘 뭐 하루 종일 저기하는 거야? 촬영한 거야? 어제 저녁에요. 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요. 원래 자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그냥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다가.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다가. 진짜로 그냥 다 리얼로 찍더라고. 아니 지금도 리얼이잖아. 리얼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돼요.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가 아니에요. 아 매너가. 악픈 올라오면 소리가 확 트니깐 나 이거 나가면 안 되지. 괜찮아요. 너는 미처지. 사실 안내상 배우님이 예능 나오신 적이 거의 없을걸요? 이제 모든 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땐 안내상 찍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두 사람은 그럼 관계가 얼마나 됐고? 1년 정도 얼마 안 됐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야? 지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예요? 평생 함께할 느낌 이런 거 같고 아니면 결혼이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어 너는 내가 괜찮니? 불평물만 있으면 얘기해라 아 그래 얘기해버렸어? 안 하더라고요 저는 매니저를 거의 의지를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고 계속 쉬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번 촬영 때랑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그럴리가요 저번 촬영할 때는 일군마다 한 번씩 계속 벌어둔게 매니저 어디 갔냐고 하는 얘기에 20분 헛소리다 20분 만 얘기해 헛소리 용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섭외가 들어온 거야? 네가 하셨다고 그런 거야? 들어온 거죠 아 들어온 거야? 네 그럼 너희 잘나가는 배우네 내가 헛소리 얘기했잖아 나 한다고 한 열 번 얘기했어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날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너라 그래가지고 헛당했는 그런 걸로 안 한다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안 돼? 아니야 아직 드시고 계시니까 참고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야외에서 카메라는 다섯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셨죠? 몇 대가 돌아가는지 지금은 다섯 대가 돌아가는지 이거 사이드로 두 대가 있고 이렇게 토탈 일곱 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얘는 몇 명이 있을까? 이거 뭐 입고 있는 거 얼굴 나온 거 아니죠? 지금? 얼굴 나온 거 아니죠?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지? 다 보이는 거야? 나도 나와 저게?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거의 일반인처럼 동생이 일반인보다 모르는 것 같죠? 무슨 띠예요? 탈규고 호랑이요 어머 각이네? 저랑 띠둥갑이에요 반가워요 호랑이 네 내 학교 3학년까지 살아났네 아 내 학교 50 너가 내 아들일 수 있는 거야 선배는 연세 많으시구나 죄송해요 맞먹어서 막 파이팅 예 지난 차수 테스트 결과 대비 내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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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총 결과서 들어봐야죠 흡입력 수치가 지난 테스트 결과 대비 어? 이제 속이 심화랍니까? 예? 진정 좀 하시고요 됐습니다 아유 정말 아이고 정말 아니 왜 저희한테 화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챙겨 팀장님이 밤새 다시 테스트 해보시고요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여기 앉아볼까? 컵니다 웅이 madam